한때는 제국을 지켰던 적도 있었지 거대한 광룡을 쓰러뜨렸고 사람들은 승리에 환호했어 우린 영웅이었네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나는 눈이 멀었고 우리 둘에겐 어둠이 깃들었네 지금... 너는 그냥 우리야 둘은 다시 물을 볼 수 있어 이 시스템은 어린이의 희소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네의 선택을 기다리네.